사이드 쪽에 계시는 분들 혹시 노래 잘 들리세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10시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공연하는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은 루스러핀 분들의 노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루스러핀 분들의 이지 아세요? 네. 네, 저희 다섯 명이서 이지 보여드릴 건데요.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